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덜덜덜 떨리는데요? 네. 지금 경고등이 떴어요. 실제 상황.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차가 덜덜덜 떨면서 지금 차가 멈추려고 해요. 지금 뭔가 진동이 너무 심한데요? 차에 원래 고질병이에요? 아니면? 고질병이긴 해요. 좀 걱정되는데? 갑자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트포님. 여러분 또 무더운 날씨에는 이런 오픈카 아니겠습니까? 제트포로 갖고 나왔는데 오늘 무슨 촬영이에요? 오늘 촬영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선은 차량을 보여드릴까요? 뭔데요? 오늘 촬영할 차량 바로 이 차입니다. 어? 뭐야? 같은 지포네? 아니 이거 왜 구형이에요? 제트포? 근데 제가 일반 구형을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얘 일단은 저 신형 제트포의 아빠잖아요. 아빠. 갑자기 이거 뭐 팔지도 않는 거 리뷰하라고?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차 리뷰도 리뷰인데 또 출연자분이 자 맥박 한 번 재볼게요. 어? 제가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인데? 설마 제가 사가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설마 우리 또 아리따운 여성 출연자? 네.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왔어요? 아하하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리어카을 갖고 와도 되지? 이 차가 뭐 중요해요? 리어카 갖고 와서 뚜껑 열어서 등장해도 되지? 일단은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만나보죠. 여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뭐하는거야? 재펄티비에 오랜만에 여성 출연자가 등장하셨습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입 찢어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가 타고 오신 거예요? 네. 화려한 도시의 여자 느낌이 딱 나는데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득포 차주이자 득벌티비 5% 여성 출연자입니다. 귀하디귀한 만 명밖에 없다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오픈카인데 구형을 사시게 된 거예요? 네. 차주분 앞에서 복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형이 우리는 신형이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더 이쁘다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른이요. 서른? 근데 하는 일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네. 무슨 농사요? 사과과수원 아 과수원 하고 있어요? 네. 뭔가 도시의 여자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럼 귀농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귀농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 이런 오픈카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 따서 넣어야죠. 바로바로. 어디서 넣을 데가 없는데 뭐 없다네. 트렁프도 없고 즐거움 춤추는데 그래서 일단은 차 구경 조금만 해보고 신형도 본 적 있어요? 어 저 실물로는 두 번째 봐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이쁘죠? 예뻐요. 내꺼 더 예뻐요? 네. 아 근데 얘는 확실히 근데 아까 구형이 더 섹시하긴 하다. 아 저 신형은 살짝 뭔가 맹해 보이잖아요. 얘가 아 근데 얘는 좀 섹시한 느낌이 아직 살아있네. 그리고 얘가 더 날카로워 보이네. 호피지님은 어때요? 얘가 더 예뻐요? 아 예뻐요. 그렇죠? 사실 원래 제트폰은 하드탑이 좀 질리긴 한데 네. 막 안에서 짜그닥 짜그닥 소리도 좀 나고 확실히 옛날 거라 그릴도 좀 작고 이 눈매 같은 경우도 확실히 구형 느낌은 나는데 이 날렵한 느낌은 한창 최고 인기 있었을 때 그 BMW 있잖아요. 디자인. 그거를 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야 차 엄청났네요 이거. 차장님 근데 이거 차가 너무 작아서 사과 싫을 때가 없는데요? 어디 어디 싫어요? 뭐 사과 때문에 빨개진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일단은 G4는 일단 차가 엄청 작기는 작은데 이거 이해할게요.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이거 농장 다니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아 죄송해요. 저희는 이 정도 휠이 나와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너무 깨끗함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어디 가서 나 차 좀 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M은 파란색 캘리퍼가 다 들어갔네요. 이게 거의 1997년도에 산 차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땐 나도 중학생이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근데 이때도 휠이 19인치에 되게 멋있어요. 지금 신형하고 비교해서도 크게 막 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전투복에 덕지덕지 다 붙여놓잖아요. 패치 패치같은 훈장같은 이건 뭔데요? 왜 가려요?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껌 씹다가 붙인 거예요? 아니 껌 씹다가 딱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거 또 씹으려고? 아 이거 누가 떼갔어요. 아 진짜 원래 뭐가 더 있었어요 위에? 네. 아 저 파란색 마크? 네. 그럼 이것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거 호피님이 잘하거든요. 이런 거 띄는 거. 이거 진짜 껌이에요. 진짜 껌 같아. 아 그리고 35IS가 옛날에 3000cc였죠? 네 맞아요. 아 우리가 갖고는 또 2000cc잖아요. 맞아요. 네 좀 꿀리네. 옛날 아빠들이 좀 세긴 세네. 몇 년씩 몇 만 킬로 된 거 산 거예요? 어 지금 7만 킬로 된 거 가져와서 네. 8만 다 될 거예요. 아 만 킬로 정도 탄 거예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3600에 현금으로 가졌어요. 아 3600 현금? 네. 아 일단 현금 아쉬운데. 좀 아쉽죠. 풀로다가 이렇게 딱 돌렸어야죠. 아 사과농장 하면 또 이렇게 수입이 좀 짭짤해요? 그건 아니지만은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 있잖아요. 사과 이거 하면 얼마 정도 벌어요? 아직은 제가 2년차 초보라 네. 아직 사과로 많이는 못 벌어요. 많이는 못 벌어요? 네. 아 그래도 우린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 또 귀농 꿈꾸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펄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아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꾸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흠.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돈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해요? 알뜰편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공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요. 500 정도면 한 달에 500이면 사과 박산에 돈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백은 벌어요? 몇 백은 벌 정도면 할만한데요 되게? 30살이잖아요. 지금 사면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 200 정도 넘는 거 같아요. 일단 이 레드시트가 예쁘고요. 사과 때문에 이렇게 변색해버린?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카본으로 약간 M 패키지 모양으로 이렇게 농장하시면서 차에 관심이 많네요. 전혀 관심이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좀 이따 들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갑염배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팝콘 소리가 진짜 좋아요. 제 차도 너무 예쁘지만 신형도 좀 구경해봐도 될까요? 아 젊은 피? 와 이거 봐요. 살짝 좀 매기같이 생겼는데 요즘은 이렇게 개성 있게 생겨야 되거든요. 예쁘죠? 뭔가 강인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뭔가 샛빙 느낌 나지 않아요? 네. 한 번 만질게요. 아 이건 진짜 신형이라 느낌이 확 나죠? 네. 실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보여주세요. 난리나요 난리가 나. 와. 어때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그.. 좀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아요? 네? 어떻게 차갑죠? 제가 좀 차가워요? 참고로 이 시트 보시면 우리 호PD님은 오렌지 농장을 하세요. 그래서 오렌지색이에요. 네. 확실히 이 시트 느낌과 완전 다르죠? 네. 얘는요. 컵을 꽂고도요. 팔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좀 안되죠? 안돼요. 어때요? 신형의 맛 어때요? 좋네요. 저 한 번만 타봐도 될까요? 아 타세요 타세요. 자리좋아요. 아니 조수석 말고 운전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앉아보세요. 아 또 운전 욕구가 강하신 분이네. 와. 어때요? 와플이 좀 나와요? 네. 어때요? 신형의 이 느낌. 예쁘다. 이 액션 크기 봐봐요. 와. 저랑 다르네요. 아까 전에 분명 자기 차 소개하러 나왔는데 지금 거의 다른 차만 보고 있어요. 시트 느낌은 어때요? 되게 세핑의 느낌 나죠? 네. 되게 예뻐요. 색깔 너무 저랑 다르게. 여기다가 아비 꼽고 팔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볼까요? 네. 한쪽을 닫아 놓으면 대박이죠? 저 차는 음료수 꽂으면 거의 끝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영계의 맛이에요. 이게 점잖아요 차가. 차 중에 구형 타봤는데 이게 방금 시동 세 번 치니까 시동 걸리던데요? 버튼 세 번 누르니까? 아니 이게 키가 넣어져 있어야지 시동이 걸려요. 아. 얘는 그냥 시동이 안 걸려요? 네. 꼽아져요. 아 이건 좀 불편하구나. 키를 꽂고 시동 눌러야 되니까. 네. 핸들에다가 거의 사포질 해 놓으신 거예요? 거의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정도 크롬 아니에요? 크롬? 저는 이거 다 입고 괜찮은데 이게 진짜 컵홀더에 커피를 넣잖아요. 딱 넣는 순간 팔걸이 할 데가 없네요. 너무 불편해요. 아 진짜요? 거의 그럼 이 차를 타면서 음료수는 안 갖고 다녀요? 하나. 딱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어디다가요? 이거 달아야 돼요. 아 그거 따로 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추억 듣지 않아요? 진짜 옛날 BMW 타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터치요? 어디 터치요? 그냥 터치. 터치가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아 뭐야. 구형이 외관은 더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신형 같은 경우는 섹시한 느낌은 없거든요. 차가. 그냥 뭔가 악동의 느낌하고 그냥 신형 이런 느낌만 있는데 이 구형은요. 확실히 누가 봐도 구형 느낌은 나는데 이뻐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엉덩이 자랑. 아 엉덩이 자랑. 이쪽. 이쪽에 뒤에는 로고 이런 게 없네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진짜 좀 강렬해 보인다. 이런 배기부는 좀 부럽지 않아요? 우리 2070 타고 있다가.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진짜 스포츠카의 상의 버전 같거든요. 어떻게 트렁크에는 좀 이렇게 멋들어진 거 많이 넣어 갖고 왔죠? 이렇게 하면 열리는구나. 아 아니에요. 네? 수동이. 아 미안. 이건 내 진심 아니었어요. 나 진심 아니었어요. 아 이렇게 유리창이 내려오고 뚜껑을 여니까 이쪽이 이제 트렁크 공간. 네. 아 트렁크에는 뭐 따로 이렇게 물건 뭐 재미난 게 없네요. 아 평상시에 이렇게 뭐냐 소주 안 드세요? 네 술 안 먹어요. 제 영상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봤어요. 네. 그냥 어디 거기 하나라도 넣어 갖고 왔으면 안 됐어요? 맥주병이라도 하나? 여기 좀 굴러다니고. 뭔가 멘트를 칠 게 있는데. 아 이게 좋다. 트렁크 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얼굴 단장 한번 싹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네. 이렇게도 해주고. 와 오늘. 이거 보면서요? 이거 보면서. 진짜. 아 이게 잘 비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동 트렁크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요거 잡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아 손잡이가 있어요. 아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아 제가 진짜 이거는 놀린 게 아니고.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세게 이렇게. 아니 살살 닫아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어요. 아. 소프트 클로징. 딱 하면은 싹 닫혀요? 네. 아 그런 기능이 또 있었구나. 신형 엉덩이도 한번 봐도 될까요? 아 이거요? 우리 또 젊은 신형. 어때요? 아 얘는 뭔가 로고 엄청 다녀있죠? 이것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요게. 요게. 아 불빛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불빛 싹 들어오고. 요게는 로고가 되게 많아요. 어때요? 그 구형 뒷모습을 비교해서 어때요? 신형이? 구형이 낫죠. 아 구형이 나요? 아. 역시요. 이런건 좀 안통 안했는데. 신형이 괜찮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미지가 되게 좀 가련한 스타일인데. 뭔가 이렇게 강력한 스포츠카를 타고 있잖아요. 원래 이런 차를 좀 좋아했어요? 네. 첫차도 제가 미니 로드스터를 샀었거든요. 아 무조건 뚜껑이 열려야 돼요? 네. 무조건. 평상시도 잘 열리는 스타일이에요 뚜껑이? 네. 화가 좀 많아요? 뚜껑이 열려야 이제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픈카를 선호합니다. 그럼 지포랑 또 뭐 고민했어요 같이 탈 때? 그 제가 배기금도 좋아해가지고. 그 팔기통 머스탱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 머스탱? 네. 아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상남자의 차 이런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트포를 좀 더 아 난 그래도 좀 여성여성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작은걸로 고른거에요? 네. 맞아요. 얘 고급유는 치 않아요? 고급유다요. 아 그럼 한달에 기름값 얼마나 나와요? 제가 많이는 안타서. 30만원 정도? 아 그럼 평상시에 그 사과 따로 갈 때는 이거 안타고 가요? 트럭 타요. 아 트럭 타요? 네. 어 강력하다. 아 저희 운전을 시작했는데 지금 참고로 우리가 시원해 보이잖아요. 네. 지금 35도가 넘어간대요.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렸어요. 날씨가. 하지만 우리도 촬영을 해서 뚜껑을 한번 열어야죠. 열어줘야죠. 아 그럼요. 아 그럼 평상시에는 그 사과농장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농장일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사실 하고 있고요. 아 유튜브 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 쪽으로. 아 진짜요? 채널명이 뭐예요? 지한티비예요. 아 지한티비? 네. 제 이름. 아 완전히 이름 걸고 하네요. 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아 블로그도 해요? 네. 어떤 블로그예요? 자동차 블로그. 아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네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자동차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카레이서예요. 아 저도 카레는 좋아해요. 뭐라고요 다시? 카레이서. 아 카레이서라고요? 네.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카레이서라고 있다고요? 지금 팀 HMC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트랙 타고 그래요? 네. 대박. 그럼 막 미친듯이 차 몰고 그러겠네요. 아 옆에 박을 뻔했어요. 아 못 지쳤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자 10초.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 보여줄 건데요? 아 이거를 잠깐. 네. 놓고요. 우와 이거 3000cc죠? 네 3000cc에요. 오 잘나간다. 아 왜 이렇게 팝콘이 안나지? 아 팝콘. 그 어떻게 CGV 한번 보여주세요. CGV. 아니요. 오 수동으로 바꿨다. 수동으로 바꿨다. 오 이게 소리가 잘 안나네. 아 지금 소리 나는데요 이제? 오 처음으로 찐으로 웃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가 들어와 있네. 경고등이 들어왔네. 아 그럼 평상시 그 베렌 타고 이럴 때 다 수동으로 타는 거예요? 네 수동으로. 와 대박. 운전 진짜 잘하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방금 빨리 달렸는데도. 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덜덜덜 떨리는데요? 지금 경고등이 떴어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어 어떡하지? 어떤 경고등이에요? 엔진 경고등? 저거 모르겠네. 무슨 경고등. 어? 뭐지? 저 엔진 경고등이요. 아 뭐지 왜 그럴까? 차가 지금 포총을 풀고. 아 차가 너무 더워서? 네. 뚜껑을 닫아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차가 덜덜덜 떨려서. 강황스러운데? 지금 차가 멈추려고 그래요. 지금 뭔가 진동이 너무 심한데요? 이게 차가 열을 받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엔진 열이 너무 심해서요? 음. 이 차에 원래 고질병이에요 아니면은? 고질병이긴 해요. 아. 좀 걱정되는데? 갑자기? 지금 의자에 진동이 장난 아닌데요? 카레이소가 걱정된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지금 거의 마사지 시트인데요? 네. 지금 차가 거의 지금 잘 안 움직여서 지금 20km로 지금 비상 깜빡 켜고 달려가고 있어요.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평상시에는 이런 일은 많이 없었었죠? 네.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제 채널의 저주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착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 서비스 차량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휴지 드릴까요? 눈물 드릴 거? 네. 괜찮나요? 눈물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견인을 해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한창 재밌게 인터뷰 하다가 갑자기. 네. 너무 맛있어. 우리 다음에 차 고치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나오는 걸로 하자. 이런 일은 또 처음이죠? 네. 촬영 중에 그렇죠? 네. 수리하고 다시 한 번 출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아무튼 다음에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챗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출연해 주세요. 결국은 실려 가시네요? 네. 아 망했어. 망했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 출연해 주세요. 소수. 다시 한 번 출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